용재 씨, 원조 씨 춤추는 거 본 적 있어요? 저는 이제 가끔씩 저희가 공연하게 되면 형이 이제 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멋있는 춤을 한 번씩 보여줘요. 그런데 춤을 진짜 잘 춰요. 아, 그래요? 그렇구나. 용재 씨는 그러면 공연 때? 저는 이제 조금 멈추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... 그래도 뭘 해도 해야지. 네,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콘서트 때 악덕 뮤지션분들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연님 역할을 해서 여장을 하고 이렇게 한 번 불렀던 기회가 있습니다. 팬들 환불 소독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? 팬들 반응이 궁금한데? 어땠었어요?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, 팬분들도. 공연에서 당황해.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.